이러한 취미와 관련이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 그런데 건장한 남자들이 모여 피규어 청소에 영향이 없는데요 꼼꼼한 손길이 예사롭지 않네요 아 이거 저희 사무실에 있는 피규어 인데요 이제 주기적으로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딱 가지고 아침에 이거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열장은 물론 사무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피규어들 아 혹시 캐릭터에서? 피규어라든지 레고라든지 그런 거를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공유하고 나눌 자리가 되게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모바일 SNS, 커뮤니티를 만드는 회사예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 황재우 대표 내일은 첫 번째 클릭, 키덱, 동심을 꿈꾸다 일본 시장 규모 약 6조원, 미국 시장 약 15조원, 국내 역시 약 5천억원 바로 키덱트 시장인데요 차츰 성장세를 이어가는 국내 키덱트 시장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스타트업 유명한 게임 회사를 다녔던 동료들이 뜻을 모아 창업한 곳이라는데요 이번에서는 오타쿠라든지 미국에서는 기기라고 부르는 서브컬처 문화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글로벌한 주제들라구요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좋은 4개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통해서 모바일이라는 글로벌한 플랫폼을 통해서 한번 두 개를 엮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키덱트, 마니아들을 위해 탄생한 서비스 피규어, 레고, 프라모델, 헤드폰 수집 등 다양한 취미를 공유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활발한 정보를 나누는 SNS입니다 사실 이 사무실에도 다양한 취미를 가진 직원들이 있다는데요 피규어 수집이 취미인 개발자 캠핑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디자이너 여기에 얼리 어댑터까지 산뜻 아끼는 IT기기를 직접 보여주겠다는데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에 보시면 탕크로즈가 화면을 손으로 조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도리욕이 IT기계이구요 허공에 떠있는 손의 움직임을 그대로 구현하는 신기한 모습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죠? 소형 로봇의 깜찍한 쇼까지 닮은 듯 다른 다양한 취미를 공유하는 직원들 취미를 다른 사람들끼리 있으면 하는 사람이 좋고 얘기라거나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든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비슷하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유대감이 형성되고 팀원이 더 잘 생기는 것 같아요 황재호 대표를 찾아 도착한 곳 사진 촬영에 푹 빠진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긴 어딘가요? 저희가 서비스 안에 유명 콜렉터 분들 인터뷰를 담고 있거든요 오늘은 키덜트 힙합 뮤지션으로 유명하신 패드씨를 만나고 래퍼이자 스토리텔러 가수로 잘 알려진 패드 키덜트 족사에선 더욱 유명한 실력파 가수라는데요 방안을 가득 채운 다양한 수집품들 알록달록 피규어 모자든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앙 내 스타일이야 그 중 눈에 띄는 미니 피규어 귀마갯 100만 개 팔렸다고 들었는데 일본에서 일본에서 이 종류가 600만 개가 팔렸고요 600만 개요? 보통 10만 개 팔리면 히트라고 하는데 2013 히트 랭킹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 대표님 그분을 너무 잘하시네요 아,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통하는 게 있어요, 사실 다른 분들이 보면 이상할 수 있겠지만 통하는 거 얘기하면 재밌죠 어느새 다시 일에 열중하는 모습 인터뷰가 끝나면 생생한 현장 사진과 인터뷰 내용을 앱에 올려 정보를 공유한다네요 옛날 세대나 그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어도 요즘에는 다 같이 즐기고 소장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어플로 나와서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있어요